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로 미국의 80% 수준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,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, 지대공 유도 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 기술 수준이 두드러졌고, 지휘통제, 레이더 수준 감시와 같은 무기 체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1위는 미국이었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공동 2위, 독일, 영국, 중국, 일본,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습니다.